9번 정계식에서 x제곱의 계수는 자 요거 먼저 해봅시다 두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데 5x 위주로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여기 r개 택하고 1-x의 5제곱은 5개에서 s개 택한다면 되고 minus x를 s개 택한다면 되죠 자 계수를 모읍시다 5의 r제곱이 오 너무 짧다 5의 r제곱 그 다음에 2cr 나오죠 그 다음에 파란색 마이너스 1s 먼저 해봅시다 마이너스 1s제곱 여기 마이너스 빼내고 그 다음에 5cs 빼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x의 r제곱 x의 s제곱 자 요렇게 되죠 두개 이거 봤을 때 이게 1이 되죠 x의 r 플러스 s가 되는거죠 그럼 x제곱을 구현했으니까 r 플러스 s가 2가 되면 되잖아요 첫번째 r은 0이고 s는 2일 때 이게 이제 쭉 대입하면 되죠 r 대신에 0을 대입하면 1 1 s 대신에 2 대입하면 1 5c2가 되죠 그럼 5 4 3 2 1 2 이래서 여기 10이 됩니다 두번째 r은 1이고 s는 1일 때 r 1을 대입하면 5 그 다음에 21 s가 1이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이 되죠 세번째 r은 2고 s는 0일 때 r은 2면은 25 그 다음에 요 1되고 그 다음에 s는 0 0 하면은 1되고 0 하면은 1 25 이렇게 됩니다 개수는 10 마이너스 50 플러스 25 이렇게 되어서 35니까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2분이 됩니다 10번 다음 보기 중 식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ㄱ은 10개에서 c r을 택하는데 x를 여기를 10 마이너스 알게 택하고 x 제곱 분의 1을 알게 택합시다 어 이게 지금 이게 이거는 x에 마이너스 2r 제곱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10 c r x 10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r 10 마이너스 3r이 되고 r은 0 이상 10 이하의 정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수항이 되려면은 이게 10 마이너스 3r이 0이 되어야 되는데 3r은 10 r은 3분의 10이 되어서 부적합하죠 자 ㄴ 봅시다 자 ㄴ은 여기서 구한 것에 1을 곱한 것과 x를 곱한 것을 생각하면 되죠 뭐 미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1을 곱한 것 x 제곱 플러스 근데 이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x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분의 4에 10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걸 구해놓고 여기에서 1을 곱한 것과 x를 곱한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는 10 c r 하고 x 제곱을 c 마이너스 r 하고 x 분의 4를 r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 내밀면은 개수를 내밀면 4에 r 제곱 내밀고 그 다음에 10 c r x 자 이거는 마이너스 2 r 마이너스 r이죠 x에 마이너스 r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20하고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2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 r이 되네 자 이거 20 마이너스 3 r이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생각하자마자 자 그럼 이제 생각하는게 1을 곱했을 때 하나가 발생하죠 그죠 1을 곱했을 때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되잖아 4의 r에 이거는 이제 안 적어도 되겠죠 사실은 이것만 적어도 되잖아 1을 하나 곱하면 20 마이너스 3 r 여기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를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4 처음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안 적을게요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4의 r 제곱에 10 c r에 x에 곱하게 되면 x를 곱하면은 1이 되니까 21 x 곱했으니까 1 되어야 되잖아요 21 마이너스 3 r 이런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만 적으면 되겠죠 그죠 지금 왜냐하면은 상수에 존재하는 거 안하는 것만을 보면 되니까 굳이 이거 필요 없잖아 이것만 판단하면 되세요 이걸로 여기에서는 20 마이너스 3 r이 0이 되려면은 r이 3분의 20 되어야 되죠 자 이것도 부적합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서 이제 21 마이너스 3 r은 0이니까 r은 7 적합하잖아요 이거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디귿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디귿은 디귿 자 요거 먼저 딱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c 그 다음에 r을 택하는데 x 제곱을 8 마이너스 r 마이너스 x분의 1을 r 이러면 되잖아요 상수를 내밀면은 해당되는 거를 마이너스 1이 오고 있죠 마이너스 1의 r 제곱 내밀고 8cr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r이 되겠죠 여기 x에 마이너스 r t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x에 16 마이너스 3 r이 되죠 16 마이너스 3 r이 됩니다 그럼 1을 곱한 거는 요거 되겠죠 그죠 x에 16 마이너스 3 r 그대로 유지될 거고 x분의 1을 하게 되면 x에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요거 곱하게 되면은 x에 15 마이너스 3 r 이렇게 되죠 16 마이너스 3 r은 0이라 두게 되면은 상수되기 위해서 r은 3분의 16 이죠 자 이것도 부적합하죠 왜냐하면 r 같은 경우에는 0 이상 8이 하잖아요 그죠 인 정수가 돼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15 마이너스 3 r은 0이 되면 r은 5가 되죠 적합하죠 ㄷ 나오잖아요 그래서 ㄷ 나옵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러므로 ㄴ ㄷ 되겠죠 ㄴ ㄷ 이렇게 11번 전개식에서 x 3 제곱의 개수가 7일 때 일어났죠 그죠 요것도 이제 이렇게 x 제곱을 이렇게 하나 하고 마이너스 x분의 1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 되겠죠 요거는 4 c r x 4 마이너스 r x 제곱분의 a r 제곱 되죠 자 내밀면은 a의 r 제곱이 나오니까 a의 r 제곱하고 4 c r x의 4 마이너스 r 제곱하고 요거는 x의 마이너스 2 r 나오죠 다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a의 r 제곱 4 c r x의 4 마이너스 r이 아이고 요거 마이너스 3 r 되죠 4 마이너스 3 r 이렇게 됩니다 자 x 제곱을 먼저 해봅시다 x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게 되죠 a의 요거는 이제 구하는 거니까 다 적어야 되겠다 그죠 귀찮더라도 이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4 c r 한 다음에 x 제곱을 해야 되면 x의 6 제곱 마이너스 3 r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x분의 1을 하게 되면은 a r 4 c r x의 4 마이너스 3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그죠 요거 이렇게 해놓는게 낫겠죠 그죠 마이너스 1 하고 x에 마이너스 1 제곱 되잖아 마이너스 1 제곱 되니까 그죠 x에 마이너스 1 제곱 되니까 요거는 3이 되겠죠 요거를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1 되니까 3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x의 4 alors 4 만을 해서 마이너스 x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내면 긁고 여기가 지금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암산을 제가 한 거죠. 이렇게 그려놓고 x3제곱의 개수를 했죠. x3제곱이 되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걸 봅시다. x3제곱이 되려면 6마이너스 3r이 3이 되면 되죠. 그러면 3r은 3이죠. r은 1 되면 되죠. r이 1이면 r이 1일 때 a 그리고 4a이 1이 되죠. 그래서 4a 곱하기 x의 3제곱이 하나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3마이너스 3r이 3이 되려면 r이 0이 되어야 되죠. r이 0이 되어야 되죠. r이 0을 대비하면 마이너스고 여기 0을 대비하면 1이죠. 0을 대비하면 1이죠. 그려놓고 x3제곱 되죠. 그래서 개수가 7이 됐잖아요. 개수는 a 4a 이거 1이잖아. 빼기 1이 7이 되는 거예요. 개수. 4a는 8이고 a는 2가 되면 되죠. 그 2번이 되죠. 그 2번이 되죠. 자 12번. 12번은 지금 쭉 2, 3, 2, 4, 2, 5, 2, 6, 2, 7, 2. 딱 1이 가야 되잖아요. 1이 가면은 8, c, 3이 되겠죠. 1, c, 0, 2, c, 1 쭉 나오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8, c, 6이 되겠네. 합하죠. 합했는데 근데 좀 주의할 점이 있죠. 여기 두 번 됐잖아요. 계산. 한 번을 빼줘야지. 두 번 계산 됐잖아요. 요리 가면서 한 번 했는데 요리 가면서 또 한 번 더 더 해줬잖아요. 하나를 빼줘야지.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8, 7, 6, 5, 4, 3, 2, 1, 3, 2, 2, 더하기 8, 7, 6, 1, 2, 되고 마이너스 3은 되고 56 더하기 28 빼기 3 이렇게 하면 84 빼기 3 81이 됩니다. 13번 더하기 요거 자, 이거를 순수를 잘 생각해 보면 이래 되잖아. 2018 c15 더하기 2018 c16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2019죠. 한 칸 밑이니까 그래놓고 요거보다 한 개 더 가야 되니까 16이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래 되고 2019 하고 이제 요것도 더하는 거야. 요렇게 되어야 되면 2017 여기 오죠. 이게 요렇게 되잖아. 2019 c17 이래 더한 거잖아. 그럼 하게 되면 요거는 하지 말고 그러면 딱 하게 되면 한 칸 밑에 2020 되고 c17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해야 되잖아. 요거 두 개 더해 봅시다.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머릿속에서 좌우 바퀴다 세고 2021이 될 거고 요거보다 한 칸 더 가야 돼. c18이 될 거야. 요거 두 개 더하면 2020이 되고 c 되고 뭐 돼요? 요거보다 한 칸 더 가야 되지. 19 됩니다. 19, 20도 차례 되니까 요거 되면 2023에 c20이 되지. 4번이 되잖아요. 그쵸? 요런 문제는 기초 문제로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점수 낮게 해갖고 14번 이거 등비 수열의 합이죠. 그죠? 그러므로 공비에 해당하는 1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고 1 플러스 x가 지금 8개죠. 빼기 1 해주고 그리고 초항 1 플러스 x를 곱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는 x분에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x에 9제곱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x4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했으니까 이거 나눠지니까 이거 5제곱을 구해야 되죠. x5제곱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해서 이거는 못 구하죠. 자 5제곱 구합시다. 5제곱 구하면 구해서 5개를 선택하고 x에 5개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95잖아요. 그걸 구하면 됩니다. 자 95는 9 8 7 6 5 4 3 2 1 4 3 2 1 5 8 3 2 6 맞죠? 그 다음에 9, 7이 63 63에서 2를 곱하면 126 이렇게 되죠. 자 15번 이거는 거의 외우다 싶어야 되죠. 기억을 보게 되면 짝수 홀수를 본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비하니까 이렇게 되죠. 50c0 마이너스 50c1 플러스 50c2 짝수는 더하기다 이렇게 쭉 가서 더하기 50 c 50이잖아요. 이게 0이 되잖아요. 자 이거 이거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50c1 마이너스 50c2 쭉 가고 마이너스 50 c51이 되죠. 이항하고 요거는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이 하려면 좌변의 우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죠. 그럼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1이 됩니다. 0이니까 틀렸죠. 니연 자 홀수끼리의 지금 홀수끼리 합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죠. 2에 13 제곱의 빼기 1을 해줘야 되죠. 2에 12 제곱 되죠. 니연 맞습니다. 디귿은 디귿은 이렇게 되죠. 짝수 황제의 합이니까 30c0 다하기 1을 해야 됩니다. 다하기 30c2 다하기 이렇게 했을 때 30을 했을 때 이때 30 빼기 1을 하고 2에 29 제곱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잖아.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항을 해줘야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빼기 1 1이 되는 겁니다. 싹 지워주고 이렇게 됩니다. 빼기 1 해줘야 됩니다. 틀렸죠. 이거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니연만 옳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백년지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ine v